네, 물을 엄청 또 먹었습니다. 됐습니다. 여자, 자유형, 비조, 일레인, 라니아의 티엘. 제가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체력이 그 친구가 키도 크고 일단 제가 키는 그 친구보다 작거든요. 조금 돼요. 이레인, 미스코리아 미, 최혜린. 미, 거, 미, 거. 3레인, 대구먼, 오나미. 4레인, 걸려라.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라는 한방이 있는 여자, 김지원. 전체, 준비.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입수는 거의 비슷했어요. 어, 지금 티에, 티에 치고 나옵니다. 1레반 라인, 티에 치고 나오고요. 어, 김지원도 빨라요. 자, 4번 레인 김지원 빨랍니다. 맞습니다. 자, 4번 레인 김지원 빨라요. 모르겠어요. 자, 티에는 김지원이에요. 몰라요. 티에는 김지원이에요. 몰라요. 자, 1번 레인, 티에가. 지금 치고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면서 후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빙인데요. 자, 박빙입니다. 자, 4번 레인 김지원도. 자, 지금 안경이 막 끊어졌어요. 사이빙을 하고 수영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딱 하다가 물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수영을 하다가. 하지만 보기에는 치고 나오고 있어요. 아, 티에 안경이 없는 상태에서도 치고 나오고요. 자, 김지원 중간에 섰습니다. 자, 과연.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티에. 자, 라니에의 티에가. 5m, 2m, 1m. 뛰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김지원이 2위로 들어오고요. 오나미가 3위. 아, 1위가. 티에. 티에. 아, 대단합니다. 어부지리로 오나미가 2위가 되면서. 어, 일단은 감동이고요. 일단 제가 이 친구들을 다 이겼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저를 선택한 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 개인 차이의 50에서 예선 결과. A조의 수영 선수 출신 김지우와 미스터미스터의 창재 선수 결승 진출. B조에서는 예선 최고 기록에 쇼리와 장진우가 결승에 올라온 가운데. 이제 이들의 예측뿐의 해결이 시작된다. 1레인. 미스터미스터 창재. 올라갑니다. 나오기 전에 기록을 쟀었는데 쇼리 선배님이 우승하셨을 때보다 한 1, 2초 모잘랐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레인. 쇼리. 쇼리의 후. 우선 자신 있고요. 돌고래의 반 출신인 쇼리 씨가 아무래도 가장 유력한 저희 라이벌지인 것 같습니다. 3레인. 수영 선수 출신. 김지훈. 김지훈 선수. 대단한 선수입니다. 4레인. 대우 장지우. 강지우 선수가 입장을 합니다. 김지훈 씨하고 쇼리 씨는 제가 인정을 했고요. 창재 씨만 답자. 그렇게 해서 3위권 안에 들자. 그 마음으로. 남자 결승전. 4명의 선수. 준비. 차렷.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죠.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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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쇼리가 스타트 빨랐어요. 쇼리 스타트 빨랐어요. 1레인은 창재. 3레인이 치고 나옵니다. 쇼리냐. 김지훈이냐. 3레인 김지훈 빨라요. 김지훈 너무 빨라요. 3레인 김지훈. 쇼리가 뒤늦게 스타트를 하고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 장지우가 2위냐. 쇼리가 2위냐. 1위.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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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는 들어왔습니다. 상지우가 2위냐. 쇼리가 2위냐. 자 2등 싸움. 2등. 쇼리. 쇼리. 3등. 상지우. 1등. 이번에 창준재가 4위를 차지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면서 진훈이 형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지훈 씨가 제 뒤에 있는 걸 제가 계속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등을 일단 확정짓기 위해서 네네. 했는데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